야 어멍어스 공부법 있었어? 땅찍 석원 전자기타 공부법 엘이잖아 이거 야 이게 가능하다고?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만 대기해주세요 교재 체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폰으로 PDF 영어 원서 읽는 중 웃지 마시고 본인의 교재를 좀 보여주세요 본인 교재 한번 보여주세요 지구본 확인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공부를 하는 느낌입니다 어떤 공부하고 하려고 하시죠? 고급 수학 1입니다 고등 수학이 아니라 일반 화학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으로 중독서실 시작하겠습니다 12시까지 1시간간 여러분 공부해주시면 되고 제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북튜버 또 나왔다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을까? 바닥까지 가봐야 보이는구나 야 어멍어스 공부법 있었어? 임포스터 공부법 있었어? 아 좀 참신하긴 하다 참신하긴 한데 어떻게 공부해?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학부모님 아니야? 어머님 등산 가실 때 약수터 감성이잖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옷은 할아버님인 것 같고 너 방송 듣고 있지? 진짜 안... 아하하하.... 아... 나 이중기 공부법 crypto 야 웃음 j... 어... 오케이 오해 침착한 척 오케 하 så 갑자기 글쩍거리는 척 아 나 이 마 이거 머쓱하니까 만지지 말고 물 한번 먹고 아이고.. 저걸 또 다 마셔요 여러분들 수학운장 세 문제 풀 때 인정하시죠 야 베인 아니야 베인? 저런 안경 자체야 아버지 골프 치실 때 약간 그 감성이지 않냐 애들 골프장 갈 때 동재적의 네트워크 대형포인 야 얘는 화이트바이 화면이 왜 이렇게 작아 혼자 야 너무 불을 안 켜는 거 너무 전기세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얘들아 야 공부 보면서 이렇게 실실 웃을 수가 없는데 어? 아닌가? 국어 문학 보고 있나? 야 수민아 너 방송 보고 있... 야 누가 형한테 인사하래 인마 야 공부해 수민아 야 왜 이렇게 해방자 얘?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집중을 안 하면 한 번도 살면서 집중 안 한 거 있잖아요 빛 집중하고 여러분들 손톱 집중하고 앞에 있는 뒤통수 집중하고 하도 집중하는 게 싫으니까 별 사물들을 다 집중하기 시작하잖아 야 이거 빛에서 자기 머리 왜 떼는데 이거? 어느 세월에 다 뗄 거야? 자 그만하세요 어? 야 시간표 공부법 있었어? 야 근데 요즘은 두 번을 영어를 때려버리고 체육된 줌으로 이거 어떻게 해? 온라인으로 체육을 야 얘 펜들룩인데 이 안쪽에서 야 민호 할머니 아니야 이거? 할머님 그려? 안 튄 거 같은데? 여름이니까 춥게 하는 거야 이거 인정해야 될 거 같은데 여름이니까 에어컨 예 이 눈동자가 집중한 눈동자 일 없어 여러분들 입술 뜯을 때 이거 절대 집중 안 하는 거야 입술이 흔들리죠? 음 오케이 치아 15개 보였죠? 과자 한 손에 묻힘 또 이것도 손 씻으러 가고 싶거든 야 좋아요 그 옆에 또 책 바로 아래엔 여러분들 늘 이렇게 좀 피부 관련 용품들이 있죠? 핫6를 사실 11시에 마신다는 건 좀 위험해요 사실은 핫6를 지금 타이밍에 마시는 게 좀 힘들어 야 얘 어제 100년 초에 15개 마셨거든 야 너 아버지 너 대농장 하지? 집만 자 야 네일아트 공부법은 인정하지 않냐 얘들아 이거는? 이건 왜냐면 여러분들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나가면 또 돈 많이 벌어 이쪽에 얘들아 재능이 있으면 나가는 게 맞아 야 기가 막히네 색깔 야 올리버 트위스트 진짜 이거 잠깐만 근데 잼민이 어? 하하하하 야 눈웃음 작년에 웃지 말고 잼민 빡장대소 어어 씨 어? 크 크 크 크 저거 잼민이 같은데? 방송 의식하지 말고 지금 본인 잡힌 거 알았죠? 우참 시작됐죠? 오케이 은근히 주먹으로 가려보지만 눈동작... 하하하하 뱁눈 뜨죠? 깜찍 석원 전자기타 공부법이... 뭐야 끝나고 한번 들어볼 거야 이 친구 얘들아? 야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야야야야야야야 월? 어? 야 훠흠 엘이잖아 이거 이거 데스노트 반분들 아는데? 하하하하 컨셉 시계 자관대 하하하하 에스! 에스! 야 이게 가능해? 집에서? 현미경이 있어버려! 야 이게 가능하다고? 겸은... 어떤 책 공부하고 계시죠? 꺼라... 싱가포르 굴주먹? 뭐야? 위학생은 품행이 바르고 오?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? 와! 어디서 제 방송을 보시는거야 지금? 와! 터프! 와! 나이가 그리 많아 보지 않는데 이 친구 오늘 어떤 공부하는지 궁금하거든요? 아 오늘 어떤 공부 중이시죠? 해커스 토이..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지한 표정 레이스 오케이 강렬한 눈빛 어? 긁죠 긁죠? 시발초.. 오케이 알겠습니다.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가 두.. 어.. 2, 그렇지 아 이거 잘 풀었다. 이거 잘 푸르다. 야무지게 풀었네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나? 카이스트에서 나왔어? 기상캐스터식 공부법 있었어 얘들아? 하.. 허리멍텅한데? 각도가 책을 보는 각도가 아닌데? 만득씨 만득씨 야 이거 롱타임하고 시작됐다. 야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이게 내.. 나.. 내 닮았어요 여러분들? 야 많이 아파 보이는데? 4.. 3.. 2.. 1.. 아.. 주헌아 많이 흐름동성하다 지금 연애하고 싶어요? 아니 공개구원 하죠 책제목은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인데 연애하고 싶어요 뭐해? 야 이제 무서울 지경이다 무서울 지경이야 야 이거 너무 무섭다 야 야 이거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인기 급상승 동영상식 운영 이거 그만해라 너 인동식 운영 우와아 야 오늘 능력자들 뭐야 야 미쳤는데 감성이? 야 이거 무조건 합격 아니냐 이거? 이거는 그 원신게임 아니야 이거 얘들아? 100% 방송본다 야 만득씨 방송보잖아 이건 이건 아닌데? 이걸 인강보는 눈빛이잖아 이거 아니잖아 만득씨 아니 우참을 목숨 걸고 하네 여보세요 만득씨 야 우참을 근데 성공한 분은 처음이야 오케이 자 12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팬님 제가 마이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쇼네 웨이베콤 될걸 해볼까요? 네 쇼네 웨이베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말 이제 돌아가 감사합니다 혹시 한 곡만 더 가능할까요?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아 비끄러워 아 시발 형님 야 아 아 야 야 아 5 사! 사! 예! 일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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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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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Democratic! general! 야! general! voilà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